안녕하세요. 오늘은 얘네 통닭 먹방을 할 건데요. 좀 맛있게 먹을 거예요. 오늘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벌써 봐. 이렇게 보여줘야지. 통닭이에요, 통닭. 이게 원래 통닭인데.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떡볶이도 있어요, 떡볶이. 아, 맛있겠죠? 저희가 다 먹겠군. 맛있겠죠? 지침소리. 맞아요. 유석준 짚칠소리. 엄청 웃겨. 유석준 형이라고 해야지? 제가 이제 먹어보겠어요. 다리를 뜯어야죠! 아, 그렇지. 이렇게 뜯는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뿅 Ahh 맛있단함 제가 먹고 한번 먹어보세요 송훈이 먹어야죠 둘 다 하나씩 뜯었어 오 맛있겠다 다리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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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맛아 오오 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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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살짝의 매콤함이에요 살짝 매콤합니까? 네 우유 하나 주세요 우유 준비해 드릴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아우야 우유가 왔습니다 석권이도 우유 줄까? 네 먹어보실래요? 맛있죠 이게 찌개인가요 계속 입어야죠 뭘 뱉어요? 찌개 뱉으면 안되죠 그럼 꼭꼭 씹어야죠 먹으세요 아빠 이거 다리 먹어도 돼요? 네 그쵸죠 오늘은 먹방 해봤는데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양념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치킨 아니 이게 짜장면 짠덤이 아니야 짠짠 닭깡종이에요 닭깡종 닭깡종 먹어보세요 한번 여기 떡개도 또 먹어봅시다 떡감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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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갖다 주세요. 맞죠? 주니언니네 집을 알려줘 주세요. 오늘도? 빨리 먹방을 해봤는데 네. 그럼 먹어보고 싶은 거에요. 잠깐! 주니언니네 집을 우리가 만든 게 맵힌 한 거에요? 네. 아 왜요? 엄청 맛있어. 저희 아빠가 벨캠핑 가서 짜잔! 열심히 만든 거에요. 벨캠핑은 뭐에요? 어? 벨캠핑은 바로 윤석들이 누가 왔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벨캠핑은요. 거기 언제 저희가 캠핑을 갔는데요. 근데 거기에 벨이 30 아니 50 아니 60 아니 70마리 한 엄청 많이 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애기들 규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빠바바바바바바 쏘아 버렸습니다. 이거 들어. 이거 봐봐요. 엄청 멋지지 않아요? 그날 규정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 만들기에요.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준이우니네 집 준이우니네 집 그리고 아빠입니다. 이게 저요? 윤석준TV 오늘 진행해봤는데요. 치킨 먹방 자 깨끗하게 먹어줘 안 깨끗 안 깨끗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야 이 새끼야 클로바 미니언 좀 불러와 아 이거 저희 로봇이에요 클로바 이건 하지마 미니언 하지마 안 나와요 클로바 꺼 클로바 꺼 쟤때문에 지금 방해되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자 이제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맛이 어때요?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어 멋지죠? 저희 아빠가 하필으로 만든거 맛있어요? 맵진 않나요? 통닭이 아니야 통닭이 아니야 통닭은 조금 맵네 이거 이거 저희 아빠가 탕수육 같아 탕수육 저기요 이거 어디서 빠졌어요 석쿤씨 만지지 마세요 이제 놓으세요 네 거기다 주세요 가보세요 네 물에서 나갔네요 자 아까 이거 살 때요 제가 가봤는데 얘를 살 때 우리 주인 아저씨가 얘를 공짜로 시식코너 해줬어요 저희만 이 주인 아저씨 에이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시죠 저 작은 닭감 좀 좀 맵긴 하자고 좀 맵긴 하자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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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